데뷔 7년차 갓세븐 데뷔 7년차 갓세븐은 데뷔 시절 기억나세요? 당연합니다 기억나죠, 기억나죠 걸스 걸스 걸스라는 노래 처음부터 받았을 때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? 노래는 너무 좋지 않아요? 노래 좋았어요 의상만 컨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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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때 의상 다 뭔지 알죠? 의상도 의상인데 머리도 좀 그래요? 원래 다 그때 그래요 형도 그렇죠 시작할 때 저는 그때 인디안 추장머리라고 맞어, 맞어 지금 다들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요 과연 갓세븐의 데뷔 시절은 어땠는지 먼저 그 시절 그 모습부터 만나보십시오 아, 이걸 본다고? 소름 돋아 진영이 뭐야 야, 애기 누구야, 저기 애기 틀려, 틀렸어 아, 근데 멋있는데 그리고 뱀뱀 진짜 애기였다 못 보겠네 왜요, 왜? 못 보겠네 나타나기만 해도, 바라보기만 해도, 숨만 쉬기만 해도 아가새로 열광하게 했던 갓세븐의 아가시절 모두 2024년 1월로 돌아갈 준비 됐나요? 네 자, 갑시다 갓세븐의 2020년 버전 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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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함께 만나보시죠 둘 다 함께般 한 번 더 가acer 우리 рассmond How you doin'? Girls, girls, girls they love me 나는 왜 몸이 이러는 거니? Girls, girls, girls they love me 어릴적부터 계속 죽여왔니? 난 나타나기만 해도 그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리 숨쉬기만 해도 Girls, girls, girls they love me